안녕하십니까 하늘정기 마케팅팀 침장 김형주입니다. 이번에 저희 하늘정기에서는 고객감동 고객행복을 모토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 소위 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릴까 생각하던 중 영등포 AS센터 리모델링을 기하게 되었습니다.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저희 고객들이 보다 편안한 공간에서 저희 제품을 서비스 맡기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고요.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저희 전시장을 신설함으로써 저희 하늘정기에서 나오는 제품, 다양한 제품들을 고객님들께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계획하고자 했습니다. 고객님들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저희 하늘정기가 펌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전까지 여쭈었는데 주로 가전쪽보다는 펌프 쪽에 대한 인식이 더한 것 같아서 저희가 가전제품 쪽에 대해서 주력을 해서 저희가 전시장을 꾸며봤고요. 그 전시장을 꾸밈으로 인해서 하늘정기에서 나오는 품목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지 고객님들께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. 앞으로 저희 하늘정기에서는 보다 나은 품질과 보다 좋은 제품으로 고객님들의 사랑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불어 저희 영등포구청 뒤편에 있는 영등포 AS센터를 지나실 때 진양진화하시지 마시고 저희 전시장에 들러서 저희 제품도 둘러보시고 따뜻한 차도 한잔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